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영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간접적 이익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897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에 있는 음란물 제작 반포 도박공간 개설에 관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고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적용법령은 아청법에 있는 제11조입니다. 아청법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아동청성형 음란물을 할 경우에는 처벌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가 목적인지 어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죠. 이 삭제생활은 이렇습니다. 이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도박을 하는 사람을 유의를 하냐면 오픈 채팅방에다가 아동청전을 이용 음란물을 개시를 합니다. 그럼 음란물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입이 돼서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도박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다시 도박 사이트에 승인을 하고 도박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음란물을 이 사람에게 파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음란물을 이용해서 유인을 하고 유인한 사람을 도박을 하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음란동영상, 그러니까 아동청전의 음란동영상을 도박 사이트 홍보를 위한 유인수산으로 쓰는 경우에 이 경우에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한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음란물 배포가 유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음란물으로 꼭 돈을 버는 필요가 없다. 음란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대표적인 이 사건의 경우,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이용한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인수산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도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뭐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거 다 많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음란물을 직접, 음란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음란물로 유인을 해서 마약이나 도박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홍보 목적의 미끼 상품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영리 목적 인정돼서 가중 처벌된다는 겁니다. 영리 목적이 없으면 이것보다는 가중 처벌이 안 됩니다. 당연히 처벌이 다 됩니다. 처벌되는데, 지금 문제는 영리 목적이 오는 가중 처벌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접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가중 처벌된다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유사한 다른 범대 목적으로도 영리 목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용되고, 물론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법률 제정 당시에 과연 이런 홍보수단으로 음란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생각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률을 해석에 의해서 만들 수 있고, 그 해석이 문헌에 반하는 해석이면 안되지만 이 경우에는 간접적 이익을 위한 홍보수단으로서 음란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영리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석 범위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아닌 걸로 보이고 충분히 가능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리 목적에는 홍보수단이나 간접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영리 목적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영리 목적에 관한 여러 다른 유사한 판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